숨이 멈출 때까지 사랑하는 삶 그 아름다운 도년의 가슴 속 따뜻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이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변국 단편소설집 타인의 방에 수록된 황혼의 독백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숨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삶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도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가족도 아내도 동거녀도 없는 일주일에 3번 돌보미 아줌마가 찾아오는 70대 남자의 쓸쓸한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황혼의 독백 정병국 커피 마시려나 봄볕이 기막히네 엷은 봄바람도 햇살만큼이나 간지러워 진저리 치게 하더니 지금은 눈꺼풀을 무겁게 하네 그렇다고 늙은 고양이처럼 꾸벅꾸벅 졸 수 없잖나 흔들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다가 권투 선수의 잼 날리는 흉내를 내며 집안으로 들어가네 아무래도 바깥에 주방 하나 꾸며 놔야겠어 커피를 마시든 밥 먹든 집안을 들락거리는 번거로움이 은근히 짜증나서 말이야 그저께였나 주소지의 거주자 조사라며 통장이 왔기에 이 말을 꺼냈다가 눈총만 받았네 여긴 시골 들력이 아니라 곧 재개발될 서울이라는 거야 달동네라는 말이 돈 대박 동네로 바뀌면서 부동산 간판이 매일 수십 개씩 늘어나는 거 못 봤냐는 거지 노인네가 공연히 보상금 더 받으려고 꼼수 부린다는 오해 사지 말고 재개발 덕에 왕창 불어날 재산에 감사하라더군 하긴 이곳으로 이사한 건 순전히 재개발 투자를 노린 거였네 서울 변드리의 산동네지만 머지않아 개발바람이 부을 것이라 믿어 시세보다 조금 더 주면서 땅과 집을 산 거 자네도 잘 알잖아 판자집과 허름한 기와집을 헐어 번듯한 양옥으로 짓고 정원에는 큰 나무가 되면 돈 좀 나갈 관상수 묘목까지 빽빽하게 심지 않았나 반기 자지면 뭐 싼다고 내 예상은 적중했네 지금 당장 팔아도 수십억은 좋게 되지 서민은 몇백년 길을 써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지만 불편한 것은 커피 한잔 마시기 위해서 지방의 주방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야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필요한 물건이 가까이 없으면 은근히 신경이 곤두서네 모든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는데도 말일세 앉아 있거나 움직이는 그곳에 신문이든 휴대폰이든 커피든 필요한 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 이건 도대체 무슨 병인가 며칠 전이었어 이틀에 한 번씩 오는 도우미 아주머니 난 그녀를 김여사라고 부르네 김여사가 지방 곳곳에 청소를 마치더니 날 주방으로 불렀어 성격이 워낙 쾌활해 마치 마누라처럼 잔소리할 때도 있지만 오라가라 부른 적은 없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냉큼 주방으로 갔지 이 물건들을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놔둘까요 과도, 포크, 컵, 대나무 젓가락 메모지와 연필 등이 식탁에 나란히 놓여 있었네 메모지와 연필은 당연히 침대 옆 탁자에 있어야지 자다가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해야 하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주방에 있어야 할 물건들 아닌가 그걸 왜 침대 옆에 두면 되느냐고 묻는지 몰라 쳐다보기만 했네 그동안 여러 번 치웠는데도 번번이 안방에 있어서요 이것들이 안방에 있었다고요? 예, 아주 여러 차례 그래요? 과일이나 간식을 먹은 후 치우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내심 조금은 당황했어 김 여사는 오전 10시에 왔다가 오후 6시면 돌아가는데 깔끔한 성격처럼 모든 게 제자리에 정리정돈되어 있어 불편한 것이 없네 1년 가까이 그녀의 일손을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닮아 사용한 물건들은 하투루 놓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안방에 있었다니 민망했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니 이게 뭐지? 치매 증상이라도 왔다는 건가? 불길한 생각이 찬바람으로 휘감겨 왔어 그냥 주방에 두라며 돌아서자 김 여사가 불러 세우더군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한 표정에 목소리까지 여느 때와 달라 순간적으로 긴장했네 나처럼 혼자 사는 늙은이가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 중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나? 바로 사람 구하세요 라는 말이네 수고비가 넉넉해도 혼자 사는 늙은이는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 나의 70은 결코 많은 게 아닌데 왜 문제 있는 노인일 거라는 선입경부터 갔는지 모르겠어 노인은 곧 문제라는 공식에 반발하면 할수록 그 늙에 더 빠지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척 한 애만 화나는 건 자네도 마찬가지일 걸세 선생님 어르신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을 바꿔달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애들처럼 킥킥 웃으며 놀렸네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한 10년쯤 젊게 보인다는 말에 기분 좋았지 10년이면 60이니 청춘 아닌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죄송하다면 역시 그만두겠다는 건가 쾌활한 김 여사가 말을 아끼자 조바심이 낫네 못마땅한 게 있으면 잔소리도 서슴지 않는 성격인데 일사천리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 짐작이 맞았다는 판단에 퉁명스럽게 물었지 왜 그만두려고 그래요? 내가 김 여사에게 큰 실수라도 했나요? 그만두다니 누가요? 제가요? 세상에 난 그렇게 펄쩍 뛰며 아니라고 순살에 치는 여자 첨 봤네 엄청난 모함을 받은 사람처럼 정색하며 절대 아니라는 말에 안심하면서도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네 분명하게 못 받고 싶었다는 거네 그러면 적어도 한 1년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테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할 때마다 애먹은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진저리 칠 정도네 혼자 사는 노인은 강력범죄 예비자라도 되는지 따지고 가리고 경계하는 게 어찌나 많은지 매번 포기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아내곤 했네 선생님이 내쫓기 전에는 안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물으려던 것은 선생님의 가족에 관한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요? 자녀요? 또요? 사모님은요? 김여사는 질문에 대해 부연 설명을 재빨리 하며 내 눈치를 살편네 결코 물어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렸나 싶어 불안한 표정에 허허 웃었어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 물었지만 화낼 수 없었네 그녀의 재빠른 설명 때문이었네 무자식 상팔자라지만 그것은 아니다 자식이 없으니 사는 맛도 없다 딸 자식 하나 없으니 살 붙이고 사는 남편도 남 같더라 남들은 늙어갈수록 부부의 정이 더 깊어진다는데 우리는 아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서먹서먹해지더라 대강 이런 설명에 잠시 말문이 막혔네 자녀요? 이 물음은 며칠 두었으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뜻이었겠지 사모님은요? 라는 질문은 좀 복잡한 느낌을 받았네 이 집에 도우미로 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부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부인은 죽었는가 죽은 게 아니고 이혼했다면 어느 자식과 살고 있는가 그도 저도 아니면 도대체 부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가 라는 꼬리에 꼬리를 문 궁금증이었네 하긴 일하러 온 첫날부터 김여사는 넓은 거실벽에 2층의 어느 방에도 가족사진 한 장 걸려있지 않아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 집안이 너무 깨끗해요 벽에 액자 하나 걸리지 않았네요 청소할 게 없다고 하면서도 쓸고 닦고 바삐 움직였네 아마 그날부터 참 묘한 집이다 라고 생각했나 보네 김여사는 애들이 몇 집입니까? 그녀의 첫 번째 궁금증의 대답보다 오히려 대부렀더니 다섯이라 하더군 속으로 참 많이도 나았다고 감탄하며 남편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으려다 참았네 생활이 어려워 도우미로 나선 주부에게 남편의 직업을 묻는 건 예의가 아니잖는가 자칫 자존심을 건드려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재빨리 내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지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김여사가 일손을 멈추고 쳐다보더군 마누라도 없고요 아 김여사가 짧게 신음을 냈대 공연한 걸 물었다는 민망한 표정에 아주 명랑하게 말했네 지금껏 결혼하지 않았으니 마누라가 없고 마누라가 없으니 당연히 자식도 없지요 늘 혼자 몸이었으니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어 좋았고요 또 부부싸움으로 이혼한다 안 한다고 법석 떤 적도 없으니 편안하게 산 인생 아닌가요 아내도 자식도 없이 산 인생을 편안하다는 말로 뭉뚱그리자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네 그렇군요 그게 편한 인생이었을까요 어느 것으로도 장단을 맞출 수 없었는지 2층 청소를 하겠다며 올라가더군 아마 김여사는 2층 청소를 하면서 혼자 사는 것과 가족끼리 지지고 먹고 다투며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비교했을 거네 이봐 친구 자네는 어느 쪽인가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뼈꼴 다 빠졌다고 한숨 푹푹 내쉬며 내가 부럽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맛깔스러운 밑바찬을 알아서 만들었는데 그날은 자시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묻더군 아침은 달걀 부침과 덮인 우유 한 잔 점심과 저녁은 대부분 친구와 함께 맛집 술래로 해결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지 그러나 주말에는 가능한 집에서 쉬며 끼니를 해결하므로 음식을 직접 만들었네 김 여사가 도우미 일의 첫째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것이었어 주말에야 겨우 한 식탁에 앉는 가족에게 어머니이자 아내의 역할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는 게 이유였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월, 수, 금이 그녀의 출근이네 금요일에는 드시고 싶은 걸 미리 말씀하세요 주말에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그녀는 내가 자식 하나 없는 혼자의 몸이란 사실에 놀라움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꼈는지 주말 음식부터 챙겼네 돈 많은 애로운 노인 넓은 양옥집에 불쌍한 늙은이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없는 황막한 사막 속에 고의 인생에 가슴 아파하면서 먹을거리부터 떠올린 김여사가 고마웠네 집에 있을 때 이것저것 만들어 먹긴 하지만 주부 손맛은 아니지 적당히 배고픔만 면할 정도의 솜씨에 불과하자는가 이런 내게 주말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니까 귀가 번쩍 뜨였네 그 순간 오로지 돈에 미쳐 살아온 세월과 늘 혼자 살았던 곳곳이 떠올랐네 자네는 날 여러 번 타박했지 이사 좀 그만 다니라고 이제 실토한 해만 내게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닌 오직 재테크 대상이었네 이곳저곳 돈 될 만한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을 찾아 1년에 두 차례 이사는 기본이었지 물론 지금 사는 집도 한탕 노린 재테크 수단이네 그러나 김여사의 주말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는 말에 처음으로 아늑한 내 집을 생각했네 집에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 맛은 어떨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은 어떤 맛일까 솔직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며 늙은 내게 가족의 보금자리와 식탁은 영화에서도 텔레비전의 드라마에서도 눈길을 끌지 못하는 장면이지 비싼 가구로 가득 찬 집을 보면 한심하다는 욕부터 나오네 집값은 대지와 건물이지 가구가 아니니까 가구는 오히려 낭비를 부추기는 마약이지 가족은 결혼할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돈만큼 간절하지는 않았네 돈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큰 불편이 없는데 구태여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나를 가두고 싶지 않았어 육십이 훌쩍 넘어가자 여동생에 말 동물아도 들이라는 성화에 화를 벌컥 냈지 이미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에게 낯선 여자와의 한집 생활은 고역일 수밖에 없네 처음 가사 도우미를 드렸을 때 이틀 만에 한 달치 월급을 줘서 내보냈네 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신경 쓰이고 불편했어 가사 도우미가 가사 도우미가 나가자 얼마나 자유롭던지 나 자신도 놀랐다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 말하면 해줄 겁니까 예 말씀만 하세요 좋아요 생각해 볼게요 드시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선뜻 말하지 못하는 걸 보면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아서가 아니었네 식당의 음식 주문에만 익숙한 사람이라 무엇을 해달라고 할지 막막하더군 떠오르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어 내심 당황스러웠네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얼큰한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생각나지 않았다면 믿겠나 이번 주말에는 시골 친구 집을 다녀와야 하니 다음 주에 정하리다 일단 다음 주로 밀어놓은 후 정원으로 나왔네 회사를 몇 개씩 거느린 재벌은 아니지만 돈 아쉬운 줄 모르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자존심에 냉기가 돌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 몸뚱이까지 산산히 부서질 줄 모른다는 불안과 함께 내가 왜 갑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에 집착하는지 몰라 헛웃음이 터졌네 설마 나이 70에 노망 온 것은 아니겠지 라면서도 전에 없었던 감정의 해오리바람에 속이 다 울렁거렸네 참얼미처럼 메슥거리는 느낌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그 자리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다가왔네 두 손 넘칫도록 들고 있는데 빈손같은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도 굶은 것 같은 허전함에 하늘을 쳐다봤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너무 눈부셔 눈을 감는 동안 코끝이 아래 오두군 이건 또 뭐지 코끝이 아래가 슬프다는 가슴의 의사 표시 아닌가 물론 예상치 못했던 큰 기쁨에도 눈물이 핑 돌며 코끝이 맵지 이건 감동 아닌가 난 그때 무엇 때문에 슬픈 것인지 모르면서 무거운 한숨까지 토했어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덤기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네 만약 그때 김여사가 부르지 않았다면 격해지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을지도 모르네 어디가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현관문을 열어준 김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네 아니라고 대답하려다가 그냥 주방으로 갔네 그녀가 날 부를 때는 특별히 설명해줄 반찬이 있을 때지 이건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며칠씩 보관하면 맛이 없으니 먼저 드셔야 한다 아니면 이건 냉장고에 넣으면 굳고 딱딱해지니 식탁에 그대로 두어라 그녀는 주말에 나를 위해 차근차근 설명하지만 사실 소귀의 경일기지 그래도 듣는 척하는 것은 김여사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내 나름의 배려라네 그녀의 정성을 무시했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찌하나 열심히 경청하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월요일날 그녀가 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네 미안해요 맛있는 반찬을 다 남겼네요 그러게요 집에 안 계셨나 봐요 김여사의 물음에 늘 같은 대답이지 여행 다녀왔어요 아 예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재미있었고요 그냥 그랬어요 그럼 수고해요 김여사는 내가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때색하지 않았네 세탁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내 거짓말은 매번 똑같았어 나나 그녀나 서로를 배려한 거짓말이라 슬그머니 각자의 일에 들어가네 그녀는 늘 주방 청소부터 시작하고 난 외출 준비를 하지 김여사는 내가 정원에 나가 있는 동안 애호박 전을 부쳤더군 양념간장과 오이무침도 입맛을 당겨 서너 개를 후딱 먹자 웃으면서 물었네 입에 맞으세요 사 먹는 것보다 열 배 맛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더 맛있는 시골 음식 먹으러 가실래요 우리 가족과 함께요 우리 가족과 함께 시골에 가자는 김여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린 시절의 한 추억으로 달려갔네 작은 도시에서 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명절 때만 찾던 시골의 할아버지 집 거기에는 먹을 것이 지천이었어 추석과 설날에는 음식이 덤치도록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린 내게는 마냥 신기했네 산처럼 쌓인 많고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지 음식 종류도 정말 많아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 마당으로 부엌으로 뒤란으로 빙빙 돌아다녀도 전 한 조각 입에 넣어주는 친척이 없었네 오히려 음식 만드는데 방해된다고 쫓아내는 바람에 큰 밤나무가 있는 샘가에서 애꿎은 가재만 잡았다네 김여사의 가족을 따라가면 어린 그 시절의 풍경을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네 명절이 아닌 평범한 날의 주말이니 그때 같을 리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풍성한 상차림으로 성큼 다가갔네 정말 따라가도 됩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 신뢰가 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환영하며 약초로 담근 술도 내놓으실 거예요 동행하시는 걸로 알고 애들 아버지에게 얘기할게요 김여사의 시골 통행 결정에 맞이 못해 따르는 척 했지만 이번 주말은 멋진 시간이 되겠다는 기대감에 가슴 부풀었네 그동안 시골에 사는 친척들과 소원하게 보내면서 결국 남처럼 되었네 사촌이나 육촌들보다 많은 나이로 새삼스럽게 찾아가기가 민망하더군 자연 조카들 얼굴조차 모르니 발걸음 떼기가 쉽지 않았네 이런 내게 비록 친척은 아니지만 시골 통행 초대는 묘한 흥분까지 불러일으켰어 이번 주말이라면 당장 내일이 아닌가 김여사가 시골 통행을 청했을 때 다음 주 그러니까 일주일 후로 알았거든 그런데 당장 내일이라니 선물 준비할 시간이 없었네 80 고령의 노인 부부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지 모르고 설사 안다고 해도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 잠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체면이 서지 고민하다가 차라리 김여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돈 봉투를 준비했네 이걸로 부모님 선물 준비해요 그녀가 굳고 사양하기에 그럼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봤더군 내가 누군가의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거 평생 처음이네 이 친구 저 친구 어울려 해외여행이나 바다 낚시는 지겹게 다녔네 그러나 가족 여행은 하나뿐인 여동생 가족과도 떠나본 적이 없어 결혼하지 않은 내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어색할 수밖에 없네 그 탓에 가족 모임 자리는 어느 곳도 어신하지 않았지 그런 내가 김여사 가족과 함께 여행을 승낙하니 들뜨는 기분에 적잖이 놀랐네 애들 말로 지금 이 행동은 뭐지? 감동의 장면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건임은 분명했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녀의 여행 초대 한마디에 흥분한 것은 큰 사건이지 70평생에서 처음 떠나는 가족 여행 그것은 핏줄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네 내가 그들 가족으로 그들이 내 가족으로 서로를 빌려주었다고 한들 어떤가 가족의 일원으로 한 대의 승합차를 타고 시골로 달려가는 그 자체가 생애 처음 맛보는 기쁨일 텐데 밤새 잠을 철쳤네 새벽역에는 아예 일어나 입고 갈 옷을 찾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네 옷은 많은데 오로지 내 것뿐이었어 여자 옷은 어린애든 할머니든 단 한 번도 없었어 누군가에게 선물하려다가 깜빡 입고 주지 못한 옷이라도 있을 법한데 그조차도 없다는 사실에 백이 빠졌네 다른 집에는 다 있는데 없는 게 또 하나 있었네 바로 사진일세 집집이 거실이든 안방이든 방마다 가족들의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있지 않은가 책상과 화장대 텔레비전 등에도 앙증스러운 사진 액자가 놓여있는데 내 집에는 없었네 심지어 해외여행에서 찍은 내 사진조차 없었네 이보게 문득 이런 의문이 들더군 도대체 난 뭐하는 사람이지 비싼 설계비와 공사비 들여 지은 이 집 안에서 나는 무엇이지 1층에 주방과 거실 그리고 크고 작은 방이 3개 2층의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넓은 장방형 방에 작은 방 두 개 작은 정원으로 꾸며 놓은 옥상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네 오로지 돈이 될 수 있게끔 꾸며 놓은 거 내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네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는 가슴에 찬 바람이 스며들었네 가을이라고 하지만 아직 여름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는데 찬 바람이라니 믿기지 않아 하늘을 쳐다보았네 생뚱맞게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까 새벽 하늘에 총총한 별이 모두 눈송이로 보였어 금처럼 반짝이는 눈이 온 세상에 퍼붓는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 상상하는데 긴 한숨이 터지더군 김여사 가족과의 주말 시골여행을 포기하기로 했네 그녀의 가족이 아무리 배려해도 끌 자리가 아니라는 뒤늦은 판단에 어둠이 가시자마자 전화했어 이른 시각에 전화를 받은 김여사는 어디 편찮으시냐며 건강부터 불었네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요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그냥 바람 쐬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음엔 꼭 갈게요 잘 다녀와요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 사라고 준 돈에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 다음엔 꼭 가겠다고 했네 혹 아나 마음이 변해 정말 갈른지 요즘에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미뤄 그럴 수도 있을 걸세 어차피 떠나려 했던 여행이었으니 집을 나섰네 승용차 대신에 경춘선 전철로 서울을 빠져 나오니 초가을 풍경이 따뜻한 숨결로 반겨 강촌역에서 내렸네 새로 지은 역이 규모만 컸지 강변에 있던 옛역만큼 정겹지가 않았네 젊었을 때 여러 차례 왔었던 구곡 폭포까지는 제법 거리가 됐으나 그냥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 내 딴에는 아무리 위락시설이 들어섰어도 계곡의 옛 모습은 어느 정도 남아있겠지 했는데 천지개벽했더군 바위산의 멋진 풍치는 강곳 없고 카페 군락이 번성하여 마치 먹고 마시고 놀자판의 도시나 다름없어 맥이 빠졌네 그만 돌아서 강촌 옛 역사로 가서 강물을 바라보며 간단히 요기하려다가 폭포까지 가기로 했네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행이 생겼네 서울서 왔다는 60대 초반의 두 여성과 걸음을 맞추며 구곡 폭포로 향하다가 쌈밥집으로 들어갔어 그녀들도 아침을 걸렀더니 허기진다며 밑반찬이 나오자 젓가락부터 들었네 통성명 없이 함께한 점심 자리지만 그래도 반주 한잔 하자는 생활 한복 여인의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청바지 여인도 반주라는 말에 배고파 죽겠다던 얼굴을 활짝 피더군 우리 밥감내기 할래요? 청바지 여인의 말에 내가 사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네 초면에 여자들과 밥감내기라 아무래도 남자 체면이 안선다며 그냥 이 사람이 사는 거로 하자고 고집 피웠다가 통박만 맞았네 청바지 여인이 곧바로 질문을 날렸네 언니가 없죠? 생활 한복 여인도 돌짚고 질문을 던졌네 사별했죠? 너도 그런 느낌이었니? 나도 그랬는데 그래 아까 내가 말했잖아 저기 저 남자 안아주고 싶을 만큼 쓸쓸한 분위기라고 저기 저 남자 그 사람이 바로 나였네 두 여인은 일행이 되기 전에 이미 나를 가운데 놓고 퍼즐 게임을 했어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슬그머니 접근하여 쌈밥집까지 유인했구나 싶어 어떤 물음에도 침묵하기로 했네 손자 손녀가 귀엽지만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해 따로 살고 내 말 맞죠? 그건 아니다 기껏 가르쳤더니 자식 놈 모두가 애국으로 내뺐다 그렇죠? 아니라니까? 자식들과 관계는 좋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나들이해 전부 메이커야 메이커 두 여인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예측에 빙글에 웃었지만 가슴은 그게 아니었어 뭐랄까 심장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바람이 새는 것 같았어 불할 친구인 자네가 잘 알듯 내게는 마누라는커녕 동거녀도 없었네 그러니 자식은 물론 손자 손녀도 있을 턱이 없지 그런데 말일세 마누라에서부터 딸이든 아들이든 손자 손녀이든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이 뼛속으로 파고드는 삭풍이었네 잘못 투자한 주식으로 한순간에 큰 돈 날렸을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어 빌어먹을 다시 벌면 되지 이게 다였는데 어때요? 우리 두 여자의 말이 다 맞죠? 두 여자의 대답 독촉에 반조잔을 단숨에 비웠어 그녀들의 짐작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손뼉을 쳐주고 싶었네 하나뿐인 여동생과도 소원해졌는데 두 여자의 말이 나의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밉든 곱든 집안의 벽이란 벽에 모두 핏줄 사진으로 도배해놓고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하다가 청바지 여인에게도 물었네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건가요? 애도 펑펑 낳고 두 여인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득기득 웃었네 그 웃음의 의미를 몰라 멍한 표정을 짓자 청바지 여인이 초면 남자인 내게 쌈을 쌓아주면서 말했어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네 행복하죠 깨어나기 싫은 꿈속이랍니다 여보게 두 여인은 신우와 올케면서도 어릴 적 친구였네 두 여인은 세상에 태어나 누린 가장 큰 행복이 자식을 셋씩이나 둔 거라고 했어 그놈들이 안겨준 손자, 손녀가 일곱이나 된다며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까지 보여주었네 두 여자가 낳은 자식을 헤아려보니 자그만치 열대시더군 밥을 먹다가 손자, 손녀 자랑에 신명난 모습에 내게도 아내가 있다면 이 여인들 같을까라는 생각을 했네 이건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이지 두 분이 정말 부럽군요 죽은 집사람도 그런 행복을 느꼈는지 모르겠네요 거짓말이었지만 정말 마누라가 일찍 떠난 것처럼 쓸쓸한 표정을 지었네 그랬더니 두 여인이 당황하더군 장난삼아 한 말이었는데 죄송하다며 사과했어 그것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까지 깊숙이 굽이면서 말이야 늦은 점심이 술자리로 변해 서울의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네 신우 올케인 두 여인과 노래방까지 갔어 거기서 마신 술이 인사불성의 시작이었을 걸세 하여간 눈을 뜨니 집이었고 속 쓰린 것만 빼놓고 모든 것이 멀쩡했네 두 여인이 나를 서울까지 데려온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고맙지 고마운데 서울 어딘가에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아니 어쩌면 이미 치중의 행설수설 물어봤을지도 모르네 그렇다 해도 치중이 아닌 맑은 정신으로 다시 묻고 치하지 않은 그녀들의 대답을 듣고 싶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눈을 뜨니 새벽이었어 갑자기 큰 집에 혼자 있다는 게 불안했네 혼자서 한두 해 산 것도 아닌데 묘한 공포감에 방마다 돌아다니며 불이란 불은 다 켜놓았어 방마다 스위치를 누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나? 1층 침실의 옆방은 여동생의 아들을 불러드리고 2층의 두 방도 친척의 조카들에게 내주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2층의 큰 방에서 음악이든 영화든 감상회를 열자 방마다 사람의 채취가 가득하면 이런 불안 따위는 없겠지 마지막으로 정원까지 환하게 밝혔네 집 안팎이 대낮같이 밝아지자 잠시 잊었던 속쓰림에 주방으로 들어갔네 속을 풀어야겠는데 마땅한 해장 끝거리가 없었어 일요일이라 김 여사는 월요일인 내일 올 테고 할 수 없이 라면을 꺼낼 때 이번에는 가슴이 아리면서 슬픔과 궁상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 나이 70에 새벽부터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 절로 한숨이 터졌네 그래도 어쩌겠나 눈 질끈 감고 라면을 끓여 식탁에 앉았네 새벽에 라면 끓인 거 오늘 처음이 아니네 지금껏 혼자 살아온 인생이니 얼마나 많았겠나 그런 내가 오늘은 모든 게 불안하고 슬프고 궁상스럽기만 하니 머리가 지끈거릴 밖에 또 한편으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내 행동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아나 정말 입에 담기조차 실은 바로 세월이었네 소위 능나부다라는 울타리 안을 기울였으니 기분이 오죽했겠나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세월 그 안을 들여다봤으니 초조할 수밖에 자네가 다녀간 지 그새 두 달이 지났구먼 가까운 친척의 딸아이 결혼식이 있다면서 집에 들렀다가 마치 못 본 걸 본 양 혀를 찼지 난 그때 달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2층 양옥집의 널찍한 주방에서 늦은 저녁을 먹는 중이었어 또 궁상인가 식탁에는 냄비 채 올려놓은 라면에 김치, 소주 한 병과 잔이 달랑 놓여 있었지 궁상이라니 뭐가 시끄러워 이제 그만 여잘 들여 내일 모레면 죽을 늙은이가 뭐하는 짓이야 내 잔을 집어 한 모금에 비운 후 자네가 이렇게 말했어 죽기 전에 부부 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야 넌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인생이 아깝다 물론 아깝지 적어도 몇백년은 살아야 하는데 고작 백년이 뭔가 그래서 더 아깝고 억울해 하지만 그 아까운 세월과 결혼이 무슨 상관이냐고 대받아 쳤어 난 혼자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없다고 하자 자넨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네 미친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 바로 너야 자네가 아무리 섭섭한 말을 해도 기담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 나라는 말에 발끈했어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악담이냐고 했지만 그게 말이야 가슴속에 뿌리를 내려는지 문득 문득 떠오르면서 신경을 건드렸어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급격한 갈등이 자네의 탄식에서부터 비록됐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갑자기 가족이라는 그 어색한 말에 신경 쓰겠어 가족, 아내와 자식의 뼈느리, 사위, 손자, 손녀 모두가 함께 산다면 넓은 이 집이 좁겠지 물론 핏줄이 이 방 저 방에 있으니 무섭지 않을 테고 무엇보다 도움이 김 여사를 기다리며 라면으로 속풀이하는 따위는 없겠지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다음날 기촌한 집으로 돌아가면서까지 한 입을 덮고 잘 사람부터 챙기라는 말에 허허 웃었지 재미삼아 텃밭에서 읽은 콩등을 보내줄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쪽지가 생각나서 더 크게 웃었네 자네 혼자 먹는 건 너무 아까우니 빨리 짝꿍을 드리게 여보게 정말 그게 가능할까 자신밖에 모르는 늙은이가 과연 부부의 정을 누릴 수 있을까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대고 싶네 이 바람은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급성 폐렴 같은 것이네만 증상이 무겁고 심각하네 김 여사의 가족과 시골여행을 포기하고 구곡 폭포를 찾았다가 만난 생활 한복과 청바지의 여인 깨어나기 싫은 꿈처럼 행복하다는 두 여인을 다시 만나면 스마트폰에 손자 손녀 사진을 자랑하던 그녀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네 민망하지만 말일세 늙었으니 자식을 펑펑 나 기르기는 틀렸고 하지만 부부의 따뜻한 정은 누릴 수 있겠지요 아직 늦지 않았죠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자는 돌보미 아줌마의 질문에 몹시 당황하죠 가정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독거 노인에게는 아내가 있냐 자식들은 몇이냐 라는 질문은 가장 대답하기 힘든 부분인가 봅니다 누구에게나 다 꺼내놓기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힘들게 꺼내본 적이 있으신지요 상대방은 귀 기울여 듣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겪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이래서 치부 드러내기는 소설 시기의 첫 발걸음입니다 독자들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공감도 하니까요 자신의 치부는 드러내놓기가 어렵지 한번 드러내놓고 보면 더 이상의 치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움은 70대 독거 노인에게 친구와 같은 것 아닐까요? 70평생을 혼자 살아온 남자에게 아내가 생긴다면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고독은 인간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더불어 살아도 외로움의 밀도만 조금 다를 뿐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친구처럼요 오늘 작품 황혼의 독백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Και and